네, 굿모닝뷰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유로존과 미국부터 보겠습니다. 유럽에서는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. 또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.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됩니다. 미국의 고용 상황, 실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죠. 지난주에는 20만 건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. 당시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, 오늘 발표를 보고 일시적이었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글로벌 일정, 다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또 테슬라에서는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기가페스트 행사가 오스틴에서 열립니다. 기가펙토리5 공장의 개장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일반에는 17일에 공개가 되겠습니다. 네, 또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일정 있죠.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합니다.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 첫 단추인데요. 삼성전자 이번에도 역대 최대치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조 원 전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이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.